네,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네, 앞서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드는 우리 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전쟁국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난 7월 8일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7월 13일 성주 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성주 군민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천 시민들이 오늘까지 160일 이상 아스팔트 위에서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 배치에 관해서 우리가 사드 말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방어할 수 있고 또 평화체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드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그 국정농단에 대한 사드의 장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이가 최순실이가 로켓 마틴 사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회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순실과 아주 오랜 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 사드는 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의한 최순실 사드다 왜? 지난 7월 5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드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7월 8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그날 외교부 장관은